어? 정광클 터라. 지금? 제 오늘 점수 예상. 정국이 거랑 제 거랑 예상할게요. 정국이는 오늘 10점, 8점, 9점 이렇게 나오고요. 저는 10점, 9점, 10점 이렇게 나오고요. 지금 뭐야 형이 가로만 첫 발을 네? 한 번 더 하겠다. 네, 당연히 턴 빛이 돼서 이거 터뜨린 차례라. 조준! 조준! 어디 가셨습니까? 이게 엘지식이 여기야. 진짜 터뜨린 차례라. 터뜨린 차례라. 터뜨린 차례라. 조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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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너 하나 남았었어. 진짜 하나? 진짜 하나 하나 어머니. 너무 많았었는데? 아 진짜, 둘이 진짜. 내가 진짜. 둘이 팀. 교弟한테 계속 하나 выпуск다고. 2, 2, 3, 2, 3 3, 4, 4, 4까지만 합시다. 그렇지. 마파르토 그대로 놀아야 돼. 누가 그만하냐? 오! 잘했어! 이거 안에서... 오 medic future 9 펴지 äl 그래서 이거 정말 좋겠어 너무 미안해요 sieg 시원장 100불을 0점 안쓰기 몸조림이 나와서 참 기억이 나 손 윗둥이 예쁘게 완전하게 풀게 펌치면 쭉 펌치면 올려볼게요 펌치면 쭉 펌치면 펌치면 쭉 펌치면 펌치면 쭉 펌치면 망했다 훌륭한데 어? 잘한다 할게 좋네 dan 펌치 해줘서 3 6 6000 11 13 14 15 15 진추네 진추네 잘TIN yesterday 집중해 집중해 짧아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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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,2,3,1 3,3,3,3,4 1,2,3 1,2,3 2,3,3,4 3,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혜진 시치로 시행 Meter sole concerning blacklist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들어가나봐요. 양식이 없네. 나는 오늘 세 발 쏘고 들어갔는데 저번보다 잘 썼어. 이왕 못 쏜고 마지막까지 제가 쏘고 싶었는데 막내가 뺏어서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광경이라서 그래도 저번보다 잘 썼어요. 저번보다 얼마나 못 쏜거야? 0점 샀어. 오래 내놨네. 진이형이 구상 때문에 좋은 경기였습니다. 동메달이에요? 동메달이에요 저희. 형이 근데 잘 쏴주셔서 동메달을 덕분에 공군이 10점을 썼다라고요? 나는 광역이 안보여서 다르게 생각하면 정말로 제가 이렇게라도 쐈기 때문에 동메달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오지민씨 축하드리는데요. 저요! 파이팅!